21번. quick sand is a deep wet sand. 유사는 깊은 그리고 젖은 모래입니다. that you, 너가 이거 하는. 명사다면 언제나 꾸며라 이래 있죠. struggling in a quick sand. 자, 여기에서 발버둥 치는 것은 여기까지 동명사 주어가 되겠죠. 동주. 유사에서 발버둥을 치는 것은 진공을 만들어버립니다. 콤마 위치니까 계속 종법의 관계사. 그리고 그것은 which cause a person to think. 여기 또 cause가 5형식이지. 그래서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게 think. 가라앉다. 그리고 그것은 즉 발버둥 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사람이 가라앉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진공이라고 해야 되고 발버둥 치는 거라고 해야 되겠다. 자, 그러나 the human body is more buoyant. 인간의 몸은 더 부유합니다. 즉 부유성이 있습니다. 더 뜹니다. 유사에서는 then it is in fresh water, fresh or ocean water. 그것이 민물과 민물 혹은 바닷물에서 그러한 것보다. 자, 여기에는 is 이거는 대동사가 되는 거예요. 얘 다음에 주격보호가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기를 받아주는 거야. 요걸 대신. 그래서 요 민물이나 바닷물 속에서 뜨는 것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근데 대동사에서 그러하다라고 그냥 해석하면 되겠죠. 자, meaning that. 그래서 또 콤마 i인지 나가니까 분사구문이 되겠지? 그래서 대절을 의미하면서. 그것이 실제적으로 더 쉽다는 걸. 여기서 가주어가 되겠죠? 진주어. 뭐가? to float on quicksand. 유사에서 뜨는 것이. then it is on the surface of all the ocean. 그래서 수영장이나 혹은 바다의 표면에서 그러한 것보다. 자, when you fall into a quicksand. 네가 유사에 떨어질 땐, you should slowly lie. 자, 너는 천천히 누워야 합니다. 너의 팔과 다리와 함께. 자, 얘는 위드분사구문인데 그냥 후치수식 들어가야 된다 그랬어. 근데 이 스프레드는 피피야 당연히. 그래서 너의 팔과 다리와 함께. 펼쳐진. 그리고 allow the body to gradually come to a back floating position. 자, allow가 또 5형식 동사가 되죠? 그래서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게 하다. 허락하다 말고 그냥 하게 하다라고 해석하면 된다 그랬어. 간단하게. 몸이 점차적으로 오게 해야 합니다. 슈트니까요. 그래서 등으로 뜨는 위치로. 그러니까 배영처럼. 자, by moving cautiously in this position. 이 위치로. 그러니까 이 포지션으로. 그러니까 이럴 때 포지션은 자세라고 해석을 해줘야겠다. 이 자세. 이 자세 속에서 조심스럽게 움직임으로써. by ing 뭐뭐 함으로써. the quicksand victim can then. 자, 밑으로 내려야겠네. 자, 그러니까 the quicksand victim can then move back to solid ground and out of danger. 자, 그래서 한번 끊어주면 되겠다. 자, 그래서 이 유사의 휘생자. 유사에 빠진 사람은 뜻이죠. 자, 그때 되돌아 올 수 있습니다. 움직일 수 있습니다. 딱딱한 땅으로. 그리고 위험 바깥으로. 그러니까 벗어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여기서는 어떤 땅이 어떤 그거가 돼야 돼? 답은 3번. 그래서 you float on 네가 뜨는 땅 흙입니다. if you make... 아이고, 이거 미안. 3번이 아니지. 움직이면 아니라 그냥... 아, 5번이구나. 그래서 you enjoy floating. 너가 뜨는 것을 즐기게 되는. 아, 여기. float on 자체가 뭐뭐에 뜯어요. 너가 뜨는 것을 즐길 흙입니다. when you pay much attention to it. 그것에 너가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면. 잠깐만. 자, 뭔가 이상하지? 자, 그래서. 다시 보자. 자, 답은 4번이 돼야 되겠다. 그죠? 자, 여기에서 뜬다 뭐 이런 건 맞는데. 관심을 기울인다고 해서 뜨는 거 아니잖아. 가만히 누워있어야지 뜨는 거지. 오히려 관심을 안 기울여야 되네. 자, 그래서 유사라고 하는 것은 think into, 너가 빠지게 되는 모래입니다. if you try to work on it, 네가 그것에서 걸으려고 시도하면, 노력하면... 자, 여러분. 자, 여러분.